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었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우리나라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특히 관계가 조금 흐트러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탓이냐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탓이냐 이런 공방이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밀협정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공개를 다 했었다. 그런데 흠결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 그거는 수정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야당에서는 UAE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답변을 보면 그 실책을 이전 정부에 넘긴 셈인데요.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은 국민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면 이렇게 언론인들과 국민들과 소통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회와도 그런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왜 다녀왔는지 비공개로 국익을 위한다면 비공개로 국회 운영이 개최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 의원들도 충분히 국익을 위해서 납득할 수 있는데 운영위가 개최되고 임 비서실장 출석을 요청했으나 공교롭게 휴가를 내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애초에 UAE 방문이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를 더 키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언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야당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국익을 위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과의 관계는 첫 번째 질문에도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혁입법을 하든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영수회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것은요. 의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에 있습니다. UAE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혹을 만들지 않아도 될 일을 사실 의혹을 만든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종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언론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출처가 어디냐는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의혹을 만든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지금 야당이 자신들이 어떤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이지 이게 사실 최현 정부가 야당과의 공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거꾸로 저는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야당자에 보시다.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었죠. 아랍 에미리트와 한국, 우리나라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특히 관계가 조금 흐트러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탓이냐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탓이냐 이런 공방이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국익을 위한다면 비공개로 국회 운영위 개최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 의원들도 충분히 국익을 위해서 납득할 수 있는데 운영위가 개최되고 임 비서실장 출석을 요청했으나 공교롭게 휴가를 내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애초에 UAE 방문이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를 더 키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언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야당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처리 있는 것 같으니 조금 그거는 수정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야당에서는 UAE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답변을 보면 그 실책을 이전 정부에 넘긴 셈인데요.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은 국민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면 이렇게 언론인들과 국민들과 소통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회와도 그런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왜 다녀왔는지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밀협정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공개를 다 했었다. 그런데 흠결... 훨씬 더 국익을 위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과의 관계는 첫 번째 질문에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혁입법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영수회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것은요. 의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